그 오른쪽, 초반쪽쪽 넘어오는거만 조심하면 안될거같아요 일평지, 일평지 차와요 나이스 거기 뒤안에 있는거? 아우 여기 다시 하나 있어요, 라운딩에 그리고, 뭐야? 아, 지현이 야 위에다, 잠깐만요 저 바닥, 땅바닥 들어갔거든요 지금? 버그? 네? 바닥 뚫어버리는거? 어 뭐야 밑에, 밑에 있어 네, 그니깐요 아 진짜 어어어어 바닥으로 들어가셨어 아 진짜 바닥으로 들어갔어 야 우리 팀 바닥 우리 팀 바닥 어 뭐야 어? 디에스 튀어나왔어 야 내 오토바이 어디갔어 오토바이 증관했어 오토바이는 그대로 바닥에 행 저, 저 30방향 대쪽으로 가볼게요 네 어 머리 꺼냈다, 머리 꺼냈다, 애니 애니 작은 능선 나 시티핑 찍어놨어요 제가 일단 먼저 잡죠 능선이 뭐예요 자기장 50표나 맞고 애들 구상점 맞거든요 어라? 분명 핑 찍어놨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처음 오네 지금 이런 판도 오우 깜짝아 투명 계획 있어요 거기 네 싸워요 이미? 싸워요 확인 290번요 보급 떨어진거 체크 몇쯤에 있어요 노란핑 오케이 보급 옆에 보급 옆에 와 애들 차 엄청 많네 보급 뒤에 있어요 보급차 뒤에 한대 아 이따 못맞혔다 UHD 뒤에 연기나는 UHD 한명 있어요 오케이 보급 오른쪽 다른 애도 쏘는데 오른쪽으로 쟀어요 오른쪽 레터널 오른쪽으로 각질게요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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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 UHD 터진 UHD 옮겼어요 그 원통기 옮겼어요 그 원통기 개피해요 아 수리타임 하나도 없다 또 핫킬 나이스요 보급에는 뭐나 나왔을라나 보급에는 보급 확인 안한거 같은데 막 십사같은데 막 십사같은데요 제가 느낌이 안먹으면 보니까 어? 아 M249 M249 하아 제가 아 쓰세요? 아뇨 쓰세요 저 M249 안쓰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M4 또 하나도 더 드릴까? 아뇨 스카가 더 나아요 15배율이 있네 15배율이요? 뭐 15배율 연사 한 번 15배율 연사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AR 대킥 한 번 가져가세요 이거 팔베하고 저 대킥 다데요 아 팔로 필요없지 이제 이렇게 되면 스카로 갈까요? 오우 coming! 오镯 ejerc Party 오케이 체크 양쪽 양쪽 오른쪽 80 언덕도 있어요 길이 길이 80 언덕 길이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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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맞았는데 반밖에 안달았어요 아 15벨 너무 슬픈 길이가 길이 초록색인가요? 네 초록색 다운 길이 다운 80 길이 다운 애니방향 돌 뒤에 올라간다 놀아놓아 놀아놓아 맞죠? 놀아놓아 두명 두명 놀아놓아 아니에요 얜 다른 애구나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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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에 두명이에요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15벨 최소로 땡겨도 몇배지? 흠미야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보여요 제가 뒤에 있는거 모르네요 얘들 달리네 다 나이스 라스트 좀더 아래쪽 가면 있을거에요 아마 여기서는 안보이는 각이에요 네 안보여요 아 길이 먹고싶은데 못먹겠다 길이 먹으려면 얘들한테 만능각으로 들어가야되서 자기장 오니까 천천히 갈준비하죠 야 어디갔지? 그냥 자기장 밖으로 돌았나? 개장 밖으로 하나 주웠어요 8배로 하나 주웠어요 네 네 저리 들고 낫뉘? 마실거 있으세요? 맛있을거 저... 애들 두개 끝 제가 더 드릴게요 아까 걔 밖에서 쏴요 언덕으로 들어왔네 위로 보여요? 사망 오케이 나이스 우리 차가 피가 별로 없어서 될려나 모르겠다 조심해야겠다 훅 가다가 훅 갈듯 이쪽 언덕 없죠? 이쪽 언덕이야? 오케이 저 언덕에 사람이 175에 차 대전 있네요 지금 네 반대편? 네 레토나랑 버기 네 바로 앞에 어디야? 아 저 위에 있다 바로 위에 205만영 바로 앞에 돼 있어요 첫번째니까 오케이 두명이에요 두명 나무대에 있어요 지금 이 쯤? 걔 말고 한명 더 있어가지고 와 여기 언덕 아래 있었네 아 확인 걔 지금 언덕 아래 위에 뺐어요 방금 쟤 밑에 있네 뺐어요? 네 오 잘 쏜다 얘 그러니깐요 아 쟤 앞에 있네 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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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체크 뺐어요 지금 둘 다 뺐어요 지금 화면 기절 이거 힐 가능할 거 같은데 네 흙 녹아서 놀랬네 상대도 힐 해야되니까 먹을 거 있으시죠? 네 네 제 차 타고 갈게요 언덕 위로 잡을게요 네 제 차 타고 갈게요 누가 보냈어요 제가 보냈어요 한번 돌아보려고 저도 뒤로 저희 자기장 좀 멀어요 좀이 아니라 엄청 멀어요 그냥 차 타고 뗄 수 있지 아 근데 떼, 떼 적으냐 사실 내가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음 이것도 반 피 밖에 없어요 오토바이 타실래요? 탈게요 어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반대편, 8각선 반대편 언덕 노란끼리 저기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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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개다 음 장거리는 그냥 연사가 알기네요 여기 조심 집, 그 초밥집 쪽 조심하세요 지금 간보고 자리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데요 여기 네 근데 간만 보고 다음 자기장 되면 자리 괜찮아요 네 그 오른쪽에서 언덕 넘어오는 애들만 조심하며 좌측 평지에는 안 보인 것 같았으니까 라인 끝에 달리는 애들 조심해야 되고 그 오른쪽 초밥집 쪽 넘어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1평집 1평집 차와요? 나이스 나이스 거기 뒤에 안 한거죠? 아우 너무 자리 나오고 1평집 차례 잡아볼게요 네 전 언덕 위에 먹어볼게요 이거 보급족 보급족 어이구 차이 칠뻔했네 내려오는 거 저한테 붙었어요? 밑에 잠시만요 능선 밑에 붙었어요 300쪽 어 다시 탔다 어? 씨 잘못 던졌다 300쪽 바로 능선 밑에 UAZ 한대 붙어있어요 저는 그리고 10방향 능선 반대편 적 10방향 능선 어? 밑에 쏴준다 내 밑에 있는 애들 어? 밑에 쏴준다 내 밑에 있는 애들을 자 한 명개죠? 터뜨렸어요 반대쪽 한파티 끝 저희 카우팔 있어요 네 반대편 언덕 저희쪽으로 와야 돼요 쟤들 전부 투타고 먼저 이동하실래요? 넵 먼저 자리 잡으러 갈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98에 저도 있으니까 투타고 와요 쟤들도? 넵 아니요 뒤에 있어요 투하스직 쪽 있어요 뒤에 있다고요? 투하스직 2층에 쏘는거 같은데? 확인 확인 제가 아래쪽 볼게요 그러면 네 투하스직 2층이에요 분명? 수리탄 안 닿을텐데 여기? 안 닿아 안 닿아 일단 반대편 걔만 못 오게 하면 돼요 얘 내려와서 이미 아래쪽으로 네 아 야 쏘지마라 쏘지마라 야 투하스직 2층에 계속 쏴요 근데 얘 나와야 돼요 투하스직 나와야 돼요 투하스직 24 Φ pile 충격 헤헤 초카치 저기 저기 연맛 뿌렸어요 pa 나왔어요 초 surgeons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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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잠겼어요 재 할한데 제 밖에 안나왔었는데? 왜지? 제 철창이 있는 장면 에어 si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본가? 어우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근데.. 아랫.. 아랫니.. 차에 치워넣어서 얼마 돼? 아.. 아랫니 어떻게 죽었지? 걔? 저 애가 안 죽였는데? 쟤 모르겠어, 쟤.. 저도 모르겠어, 저도 안 죽였는데? 아무튼 죽었어 내 바퀴 터질 때 낙사했다고요? 그래? ㅎㅎㅎ 봐봐 그런 일 있었어? 봐봐 내가 밑에 있네 죽이고 여기 한 명 있잖아, 14번 다샷.. 다샷하고 있네 있어요 그리고 쟤가 터져 죽고 네 명이 남아! 네 명 남았잖아 그리고 이 카오팔은 기다리다가 차를 타겠지 자기장 좀 있으면 올테니까 아 차 탄다 차 탄다 차 탔어요 차 타고 차 타는 걸 소리를 들었거든 그리고 카오팔을 미로신님이 쏘는 거에 안 맞고 아 낙사했구나 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였어요 속초 오지게 빠른데 뛰어내렸어 어쩐지 낌새가 없더라 아이가 포턴 던지는데 차 속도 오지게 빠른데 뛰어내렸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저거 그냥 무난하게 내렸어도 안 보이는 각인데 뭐하러 저렇게 빠르게 내렸지 얘도 진짜 바보야 미로신님이 계속 쏘고 있었네 계속 쏘다가 자기장 이제 오는데도 아직까지 쏘고 있다가 오는 타이밍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어 자기장이 오네 아 아 아 아 아 이쪽 방에 이쪽 방에 창문이 창문이 있어 이거 내려 아 여기 구조물이 있어서 파쿠르 안 되는 쪽이야 그 창문 반대편에 구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파쿠르 안 되는 창문이었어 그 오른쪽으로 했으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파쿠르 키 중복 설정에 폐게 진짜 불쌍하게 죽었다 진짜 불쌍하게 죽었다 파쿠르 안 되는 창문이었어 아 수업 για 파쿠르 their 죽순 자 altre 신 잊지 Ve 파쿠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